잠깐만 할빈! 어? 어? 할빈! 아빠야 돼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또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맛이래 지금 오신분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새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먼저 이 집을 들렀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눈이 안.. 쩔쩔쩔 2003년 11월 이제 19년이니까 16년이나 됐단 소리죠? 16년 16년 2020년 월드컵 다음 해입니다 2020년 월드컵 다음 해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영화에 대해선 귀신이 대해선 복부를 먹이겠지 어? 잠깐만 여기 사진이 있었어요? 가족사진이 있었구나 가족사진이 있어 할매하고 손주들 할매하고 손주들 뭐예요? 내가 잘 못봤나? 내가 잘 못봤나? 내가 잘 못봤나? 와.. 진짜.. 자세히 알아보았다 93년대 10월 25일 와우.. 26년 전? 와우.. 징하다 징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소리인거 같아요 주변에 민가가 있긴 있습니다 살짝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긴 있어요 잘못 들었나? 나은이요 나은이랑 함께 도청도 아니요 도청도 밖에 있어 도청도 안쪽으로 도청도를 출발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이따가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막 들어와가지고 기운이 날 치면 차라리 그 재미로라도 보는데 지금은 이렇다 할 기운도 없고 설사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힘을 빼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로 온 곳은 혹시나 무슨 큰 그림이 나올까 하고 일단 들려봤는데 안 나오면 메인 DC로 가야지 여전하구나 여전하구나 여전해 여전하구나 야전하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거에요 이 고리가 여기를 처음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 의자가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의자는 안 움직여 여러분들이 그때 스핀 할배라는 그런 걸 붙여줬던 바로 그 의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움직여 그러나 전투에 다 흔들면서 잠시만요 잠깐만 뭐지? 화장실이 없는데.. 왜? 내가 잘못.. 그건가? 화장실이 없나? 화장실.. 특별한 건 없는데 현실에는? 응? 특별한 건 없는데 현실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현실에는.. 이거 못 보네? 진짜 시원하네.. 아니 내가 뭐가 잘못 봤나? 뭐가 잘못 봤나? 아니 형님이.. 방금 화장실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화장실이 아니라.. 이 건물.. 뭔 소리야? 왜?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지마자.. 도망가지마자.. 뭐야? 움직였어.. 할배.. 나와.. 와 미션.. crystalline.. 와이프.. 와이프.. 미션.. 다이어트.. there.. 곳 hoy.. 시청자 분들도 오해하신다.. 바로바로 보여드려요 andra 할배 형님이 진 거 맞지? 왜 그러지? 내가 귀신이야 내가 졌지 와.. 나는.. 일단 확인은 했어 1단이고 2단이고 후진이든 돈이 오라고 미친놈아 2단이고 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거기 계시죠? 거기 계시죠? 오케오케 할아버지 징합소 이제 그만 우리가 여기 몇번째 왔어라 이제는 얘기좀 합시다 진짜 부탁해요 다시한번이라오 뭔 말을 해? 그건 할아버지가 더 잘 아실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일찍isin 네네 할아버지 자 가시지 마시고 무슨 사연인지 그 얘기만 한 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한 번 들어야지 오늘은 제발 듣고 싶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오 조금만 더 크게 아니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멀리 있으면 또 얘기를 안 해 주시면은 조금만.. 아 예..알았어라 진짜 부탁입니다 진짜 오늘은 무슨 얘기든 듣고 싶어요 진짜 오늘은 무슨 얘기든 듣고 싶어요 진짜 오늘은 무슨 얘기든 듣고 싶어요 조금만 더 크게..조금만.. 놀라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뭔 말이야? 조금만..아 제발.. 진짜 못 알아보고서 잘.. 안 되겠다 한발자가 좀 хочет.. 조금만 더.. 이제 좀 들.. 조금만.. 자 할아버지 거기에 뭐 있어? 여러분들 도망 안갔어요 자리에 옮겼어요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있을게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대구 맞으시죠? 여기가 원래 머물던 대구 맞으시죠? 여기가 원래 머물던 대구 맞으시죠? 며느리? 무슨 며느리 얘기해요? 무슨 며느리라고? 며느리가 뭐라고? 며느리가 똥도 안치워졌다 며느리가 똥도 안치워졌다 며느리가 똥도 안치워졌다 잠깐만 이름은 얘기가 틀려져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치매..잠깐만 이름은 이제까지 하고 얘기가 틀려져 치매..아님도 안치워졌다 치매 아니면 몸이 불편하셨단 소린데 치매 아니면 몸이 불편하셨단 소린데 치매 아니면 몸이 불편하셨단 소린데 집에서 이런데 쫓았다고? 집에서 이런데 쫓았다고? 무슨 얘겠는지 존아된다 오 깜짝이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뭐 잘못 말았어? 아니 아니 아.. 깜짝놀리네 여러분들..잠깐만요 치매란 얘기를 하셨고 똥도 안치워주고 이거를 본인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건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며느리 얘기가 나왔고 안치워줬다 할머니 잠깐만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할머니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할머니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할머니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할머니 네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지금 똥싸고 그런거? 할머니 그건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할머니 몰라요 할머니 똥 넣어서 주차장이나 똥싸고 그랬잖아 할머니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 거짓말이예요 할머니 안이 거짓말이예요 할머니 할머니 할인 할인 할머니 자..이제 그만이라..!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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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м났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리 집중 뭔 소리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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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거기 있어 우와 뭐야? 거기 있어 자 이제 그만 장난은 그만 합시다 뭔 장난이냐? 야 아니 그만 뭔 소리야? 그만 그만 할배 뭐야? 할배 그만 이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눈 뒤에 있는거 같은데? 눈 뒤에? 눈 뒤에 하지마시오 왜그래 하지마시오 하지마시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 어르 Franken 어? 응? 5. 3. 5. 5. 5. 6. 7. 13. 13. 14. 원래는 뱅풍뒤에다가는 시신을 모셔두는 곳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원래는 뱅풍뒤에다가 저 시골에 있을때는 그랬습니다 뱅풍뒤에다가 시신을 모셔둡니다 뱅풍뒤에다가는 여러분들은 뱅풍뒤로 함부로 가시거나 그러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여기는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는데 특별하게 할배가 아까쯤에 그 말씀만 하시고 지금은 어디로 옮기셨나? 기운을 숨기셨나 모르겠는데 현재는 어떤 기운도 느껴지잖아요 어떤 말소리, 어떤 장난도 없어요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